컴퓨터에 데이터 시스템을 못쓰게 한 다음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뜯어온 랜섬웨어 사이버 범죄 그룹 가운데 전세계 최악으로 꼽혀온 록비트라는 범죄망이 소탕됐습니다. 영국의 NCA 국가범죄수사국, 미국의 FBI 연방수사국 등 여러 한 개의 수사기관들이 오퍼레이션 크로노스로 이름 붙인 합동작전을 펼쳐 록비트라는 랜섬웨어 사이버 범죄망을 소탕했다고 20일 발표했습니다. 각국의 수사당국은 록비트의 웹사이트와 서버 등을 압수해 수사당국이 통제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수사당국은 해커들을 해킹하는 방법으로 록비트 네트워크에 침투해 그들이 훔쳐낸 데이터들과 암호해독키들은 압수하고 웹사이트와 서버들은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번 합동작전에서 미국은 미국 거주 러시아 국적자 2명을 체포했으며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에서도 2명이 붙잡혔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계좌 200개 이상을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록비트는 초대형 회사부터 지역 학교에 이르기까지 특정 타겟을 정해 랜섬웨어 사이버 공격을 가한 후에 몸값과 해독 수수료 등으로 이중갈취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록비트는 제3자에게 특정 타겟의 데이터 또는 컴퓨터 시스템에 랜섬웨어를 심어놓고 사용불농으로 만든 다음 이를 풀어주는데 거액을 요구하고 자신들이 암호해독키를 알아내 서비스하는 회사라고 속여 별도의 수수료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들 범죄그룹은 시스템을 재가동하는데 이른바 몸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곳에서 훔쳐낸 데이터들을 팔아넘기거나 공개해버리겠다고 위협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록비트는 미국에서 보잉을 포함한 1,700곳, 중국의 공상은행을 포함해 전 세계에선 2,000곳 이상의 랜섬웨어 사이버 공격을 가한 후에 몸값으로 무려 1억 2천만 달러나 뜯어낸 것으로 수사당국은 집계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번 합동작전으로 러시아계가 운영해온 것으로 믿어지는 록비트 사이버 범죄그룹의 구조, 시설들과 소스코드, 암호해독키들까지 압수해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세계 최대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이 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같은 달 중국의 공상은행 금융 시스템도 랜섬웨어 사이버 공격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에서는 지난해 우정국이 사이버 공격을 받아 일주일 동안 국제우편 업무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렌입니다.